네 안녕하세요. 이와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와동 258-1번지에 소재해 있습니다. 자 화분 구매하시잖아요. 6만원 이상 구매시 쑥쑥이 2키로 하나 깔망 하나 갑니다. 12만원 이상 구매시 아유 세상에 쑥쑥이 2개 깔망 2장 갑니다. 아 이번 기회에 봄철에 분갈이 하려고 많이 준비하시면 24만원 이상 화분 구매하시잖아요. 쑥쑥이 10키로 하나 택배비는 제가 물어요. 어느 분이 35만원 구매하셨는데 아 그거 제가 다 계산해서 드렸고 택배비까지 하니까 아유 세상에 그런 이득이 어딨어?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런 칼라 자가려 아 나는 흰색만 필요하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흰색 세트 달라고 그러면 흰색 노랑 주황이 가고 하나는 4천원 3개만원 검정색만 달라.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검정색 세트 달라 그러시면 검정 빨강 보라 이렇게 세 가지가 가고 하나 4천원 3개에 만원.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아 쑥쑥이 어떻게 만드는지요? 아 쑥쑥이 만드는 거는 뒤에 우리 화분 영상 뒤에 진솔하게 그리고 와보신 분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이렇게 만드는 게 맞다. 써보니까 정말 좋더라 말씀하셨어요. 쑥쑥이는 뒤에서 한 번만 더 보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저렇게 아무렇게나 아유 그런 게 어딨어요. 자 화분 영상 갑니다. 도앤도 라인 중에서 예은분, 락분, 휴식분, 도앤도분 이렇게 라인별로 공정별로 나오는데 구독자님들이 제가 소개하는 아이 화분 중에서 가장 많이 구매를 하는 화분인데 먼저 가겠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아유 그러니까 가성비 짱 좋은 화분이 자 13이죠 사이즈? 그리고 높이요? 예 10, 아 9, 9, 9.5 정도 되는 거죠?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스타일의 모양이고 예은분 22번입니다. 아 그거 봐요. 배수 봐요. 배수. 동전은 저리 가라 합니다. 그리고 색상은 이렇게 제가 하나 18,000원, 일곱 개 12만 6,000원이라고 적어놓고 보니까 아유 관라가 여덟 개네 그려. 상관없어요. 그죠? 일곱 개 달라 혹은 네 개 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예은분 22번. 13 곱하기 9.5, 9. 한 개는 18,000원, 네 개 하면 7만 2,000원, 일곱 개 하면 12만 6,000원. 자 요런 칼라들이 있습니다. 요런 칼라. 괜찮죠? 아 이게 조금 컸어요? 아 그래요? 종이컵을 제가 한 번만 옆에 자 요렇게 앞에다 대고 자 종이컵을 옆으로 한 번만 대보고 아 종이컵보다는 확연 종이컵은 사이즈 한 번만 가볼까요? 종이컵 사이즈 아 7cm. 그 다음에 종이컵은 7cm, 7cm. 종이컵이 이 정도 가늠을 하시면 13 곱하기 9, 9.5 얼마나 크. 베란다에서 크기는 아주 딱 맞는 사이즈. 그 다음에 조금 컸어요? 그러면 조금 하나만 작은 것 갈게요. 아유 제가 그 어머 세상에 이뻐라. 색깔 좀 나와 바라니네. 색깔 좀 나와 바라니네. 그죠? 자 이렇게 이렇게 칼라가 모두 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여섯 칼라 여섯 칼라 일곱 칼라 정도 됩니다. 진한 색상까지 자 예음분 20번입니다. 이 예음분도 가장 많이 쓰는 사이즈 중에 하나죠. 자 10cm 10.5cm 그 다음에 7cm 7.5cm 왜냐하면 크기마다 전부 다 다르죠. 그래서 사이즈로 예 맞아요. 왜 안 맞냐 그러면 안 맞습니다. 자 예음분 20번 1개 9,000원 7개 하시면 63,000원이고 자 칼라 갑니다. 짠 짠 짠 짠 어머사 몇 가지 칼라예요? 4개씩 5, 6, 7개 아유 분홍까지 이렇게 이렇게 칼라가 있습니다. 예음분 20번이고 10 곱하기 7은 하나는 9,000원 7개 하시면 63,000원 크기 비교 계셨죠? 비교되셨죠? 딱 종이컵 사이즈인데 배수가 확실합니다. 어 퐁퐁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예음분 22번 같죠? 24번 아 이뻐요. 그 제가 개인적으로 스타보스를 되게 좋아해요. 그 보라색상 좋아하시는 분들 모든 다용맘님들 스타성이 강하고 손재주가 있고 머리가 뛰어납니다. 그 스타보스 스타보스 이름도 스타 중에서 보스 자 예음분 24번 가겠어요. 자 예음분 24번은 아유 이뻐요. 창심기 좋겠고 자 16인가요? 16 그 다음에 10.5 어 그렇죠 10.5 11 정도 되죠. 1개 24,000원 5개 12만원 자 짠 짠 짠 짠 통풍구 있습니다. 배수 확실합니다. 예운 쫙 찍혀있습니다. 칼라가요.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이렇게 사진을 주시니까 너무 저도 좋더라고요. 아유 그려 이런 색감. 몇 가지예요? 6개 다 달라고요? 그러면 14만 4천원 하시면 돼요. 하나 24,000원 5개는 12만원이니까 만약에 하나 하시면 그거는 수량은 내가 필요한 만큼 하시면 되고 제가 이 칼라가 참 이뻐요. 아유 이뻐요. 그리고 또 저는 이 칼라도 이뻐요. 우리 국방색이라고 하죠? 그려 그려 국방색. 그리고 또 국방색이요? 아유 진한 국방색. 다 이쁜 예음분 24번이었어요. 참 그 이 라인 제가 그 환약 블랙 링크 식재 해놓은 거 보셨죠? 촛 맨 처음 인사할 때. 어머 그 색깔 보라. 아유 얘는 총 보라. 보라 좋아하세요. 괜찮아요. 멋집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25번도 가장 많이 판매가 됩니다. 구독자님들께서 아마 25번 정도만 해도 큰 사이즈 중에서 그냥 이 정도면 창이 베란다에서 딱 심기 좋으실 듯 합니다. 예음분 25번. 아유 자 자 자 이렇게 이렇게 놓을게요. 자 이렇게 놓고 제가 자의 자가 20cm여서 큰 자루. 어머 세상에. 18.5 그리고 요 13.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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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그리고 얘네는 또 이렇게 약간 흘림이네. 흘림이야. 아유 참 뭐 또 가져가. 자 예음분 25번이고. 18.5 곱하기 13. 한 개 3만 6천원. 두 개 7만 2천원. 네 개 하시면 14만 4천원. 칼라는 이렇게 있습니다. 옐로 칼라. 주황 칼라. 핑크 칼라. 핑크 핑크.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국방색. 어머 세상에. 국방색도 어쩌면 이렇게 이쁜 국방색일까. 옐로 칼라. 그죠? 그리고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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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색. 그리고 크기가. 어쩌면 크기가 크기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 제가 전화했어요. 크기 이렇게 하면 우리 디테일하게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이야 그랬더니 그 도웬드 부장님이 아이 까이껏 그냥 비슷하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될까? 아유 안되지. 사이즈가 왜 이렇게 틀려요. 제가 그렇게 항의를 했어요. 자 예은분이 15번이고 18.5 곱하기 13. 하나 3만 6천원. 두 개? 네 개 하시면 14만 4천원. 자 칼라 갑니다. 아유 오늘 또 색깔이 이렇게 이쁘냐. 자 그 다음에 예은분이 17번이요. 자 다 이뻐요. 일단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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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아유 세상에. 아까의 환호플렉링크요. 그 제가 다른 분의 십제 되어 있었는데 아유 분이 작다고 아주 아우성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 높은 데가 크게. 이쁘죠? 식차 해놓으니까. 자 예은분이 17번 갑니다.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자 20cm. 그죠? 20.5 정도 되지요? 그리고 높이요? 이렇게 갑니다. 아유 야네 16이나디야? 아유 뭐 14를 왜 써놔디야? 14. 14도 되고 16도 있고 사이즈 차이가 좀 있다는 뜻이고. 예은분이 17번이요? 아유 속 깊어. 속 깊은. 아유 세상에 배수는 제 얼굴만 합니다. 배수 구멍 자체가.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야는 또 유난히 크네 그래. 아유 전화 잠깐만 받지 말아봐요. 유난히 막. 아유 이렇게 크면 어떻게 하려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사이즈 차이 편차가 좀 있으니. 맘씨 저거. 그죠? 내 장소에 따라서 같은 가격이어도 더 큰 게 필요할 수가 있고. 어머야 참 이쁘네. 1개 5만원. 예은분 27번 20 곱하기 14. 크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1개 5만원입니다. 이렇게 이쁠 수가. 반짝반짝해서 잘 안 보여요. 아무튼 이뻐요. 자 그리고 이 화분이 예은분 27번이에요. 예은분 27번. 아유 20 곱하기 14. 참 기가 막히고 멋져요. 그 다음에 예은분 특 27번 갑니다. 끝이에요. 예은분 특 27번은 구독자님들이 가장 저희 아까 예은분 22번이었죠. 특 27번이 또 큰 사이즈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그쵸 제가 이 화분이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아 얘 별로야. 구독자님들이 아니야. 제일 이뻐. 내가 제일 잘 나가. 자 예은분 27번 갑니다. 사이즈 제게요. 전화 안 받으면 끊어봐요. 내가 혼자 어떻게 하겠어요. 자 사이즈요. 22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요. 자 사이즈 편차가 좀 심하죠. 15cm 맞죠. 자 그래서 예은분 특 27번이고 22 곱하기 15이고 하나는 6만원. 두 개 하시면 11만원인데 이 정도는 색감을 조금 선택해서 주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안되면 안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녹색이어도 녹색이어도 참 이쁜 녹색이 이런 녹색이 있네요. 국방색 오우 다 이뻐요. 국방색이고 그리고 제가 요거는 녹색이어도 진 녹색이고 꽃자주색 그리고 이 컬러도 이쁘죠. 자 아유 이 컬러 이쁘죠. 이 컬러 이쁘죠. 이렇게 살짝 이렇게 요약처리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 아 이거 왜 보냈냐고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저희 교환 자 예은분 특 27번 아주 괜찮습니다. 22 곱하기 15이고 한 개 6만원 두 개 12만원 그런데 실제로는 두 개에서 네 개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흙은 제가 드리는 거 아시잖아요. 6만원에 쑥쑥이 2키로 하나 깔망 하나 12만원에 쑥쑥이 두 개 깔망 두 개 24만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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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 하시잖아요. 그러면 쑥쑥이 한 포를 제가 택배비 물고 갑니다. 자 구독자님들 예은분 중에서 구독자님들이 가장 가장 아유 이름 쓸만하다라고 해서 이 쉐입 유 디자인이 가장 많이 판매되는 아이 꼼꼼히 소개해드렸어요. 쑥쑥이 영상 갑니다. 네 장환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 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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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행은 다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셌서 일구여다라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동동동동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비닐 위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루룩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들어서 알죠? 예 2kg 5천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흑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흑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흑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매기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천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창흑은 1kg에 5천원 네 맞아요. 칼슘 1kg에 4천원 매나 똑같아요. 창흑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그 다육 킵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흑이에요. 왜냐하면 창흑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백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흑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이렇게 하는게 창흑입니다. 창흑의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흑 1kg는 5천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마리아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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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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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kg요. 2,7천원 그 다음에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쵸?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싸던 고급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숨시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려.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오우 그죠. 두 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산 100g이 많네. 700g에 예. 만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옥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산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부는 일반적인 창과 국민의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 는 2만4천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개 말고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휴 그래 다남다육 가면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이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천원씩 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산목판 산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산목판 52 곱하기 37.5 는 4천원 이렇게 해서 산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읍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은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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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쑥이도 그렇게 좋다더니 창읍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다네. 창읍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읍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품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런 소문났어? 감사합니다.